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시는 거랑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선거로 말씀드리면 이거 하시기 전에 조승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본의 스다소기지의 만선지기사를 완전히 해체하셔가지고 그 문제점을 잘 정리해서 책으로 내는 책이 바로 이 책이거든요. 이 책인데 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스다가 이렇게 정밀하게 논리적으로 해놔서 이런 정밀한 논리를 깨뜨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렵겠다고 하시면서 그 스다의 문제점을 잡아내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신학을 집대성했다고 하는 다산정약용 선생이 고려 북계 인식에 대한 작업을 하셨는데요. 오늘 그 대강을 발표를 하실 겁니다. 발표를 하시는데 냉정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7월은 30분입니다. 3시 10분까지입니다. 빨리 끝나면 됩니다. 네, 빨리요. 30분은 고맙습니다. 제가 책을 들고 나와서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책을 팔을 한 것 같은 느낌 들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 앞에 두 분께서 너무 열기를 올려놓으셔서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가슴 속에 있는 두 분 얘기는 다 하셨고 그리고 이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아주 차분한 얘기도 두 분이 나누어서 잘 해주셔서 저는 그런 어떤 의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에게 일단 맡기고 기대고 그리고 이제 고려 국경과 관련되는 구체적인 사실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너무 뜨거운 열기가 차 있으니까 이걸 좀 가라앉히는 이야기가 되셨을까 그렇게 얘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호키리 교수께서 제가 이 글을 소화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듣습니다만 제가 그 배경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 이야기를 앞으로 진행되는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쉬우실 것 같아서 아주 간략하게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배경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전까지의 공부가 어디까지 왔느냐는 것이죠. 그때 공부는 호키리 교수에게 얘기했듯이 진전자 오기를 에스다소기치의 고려 소북계의 개척이라고 하는 그 글을 그 글을 역주한 것까지였는데 그 글을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그 글을 비판적으로 역주하면서 제가 근거로 삼았던 기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한문을 해도 모르지만 첫째 하나는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 어떻게 분명하게 어느 범위를 잡아서 얘기할 것인가 하는 것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이제 전제되어야 그 얘기 그걸 통해서 얻어낸 결론 자체가 대중들의 신뢰를 그때 할 수 있을 텐데요. 첫째 범위는 엄격하게 918년부터 1118년 약 200년이죠. 그러니까 고려와 그란이 국경을 맞대고 있던 시점 그 200년으로 한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국경을 찾아낼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방법의 문제인데 그 방법은 별것도 없고요. 역사라는 것이 기초사례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 당시 어떤 범위가 대상이 결정이 되면 그 범위의 대상을 기록해 놓은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떤 시간, 어떤 공간에서 일어난 일인가를 일단 중심으로 사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란과 고려가 국경을 맞대고 있던 그 200년에 가장 가까운 시기의 역사 사서 이 사서를 중심적으로 검토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별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고려사와 묘사를 아주 정밀하게 교차분석을 한다. 였습니다. 그런데 이전분들이 그걸 아는 건 아닌데 어떤 선입관이 있었거나 아니면 충실하게 사례비판이 안 되었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아주 철저하게 시간은 딱 200년으로 한정하고 시간과 공간을 그렇게 한정해서 딱 가장 중요하게 고려사와 묘사를 교차분석한다. 그게 이제 중요한 사건들은 우리가 잘 아는 서희의 감동 6주 사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소위 철리장성이라고 불리는 고려 국경, 국경관방이죠. 국경관방 그 두 개가 중요한 사건이 될 텐데 그런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고려사와 묘사를 교차분석해서 비교해서 검토해보는 일 그렇게 이제 문제를 좁혔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좁혔고 방법을 좁히고 그렇게 해서 그 학년에서 제가 비판적으로 역주를 해보니까 결론은 간단하게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미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 얘기가 되고 한 1, 2년 이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이제 선언적으로 많이 얘기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무나 아주 간단한 데서 그 당세가 찾아진 거죠. 요사와 고려사를 비교했더니 아까 중요했던 그 두 사건들 강릉교 사건이나 아니면 국경관방 설치 사건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는 기록 그 사사가 똑같은 역사 사실을 기록하면서 요사와 고려사에서 압록강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 중요한 지형지물인데요. 압록강은 고려사에서는 그록자를 12사록자로 해서 푸른 압록강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같은 사건을. 그런데 요사는 삼수압록강으로 해서 즉, 편의상 맑은 압록강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럼 그 록자가 밭을 녹, 맑은 록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편의상 실사록자를 푸른 압록강 그리고 삼수압록강을 맑은 압록강 이렇게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이 전개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료를 비교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그리고 어느 쪽이 옳는가 따져서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찾아내본 게 요사의 삼수압록강으로 되어 있는 압록강이 1984년도에 약하게 그랑과 고려의 국경을 밝혀놓은 거 이것저것 엮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선언적으로 부조사의 병이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고려의 병지가 되겠죠. 병지에 해당하는 게 고려의 거란 이라고 하는 건 1984년 당시에 그걸 경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이런저런 도시름들이 나오고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병력 수가 나오고 그렇게 되었던 거죠. 그 기록을 지금까지 주변 사람들이 보고는 슬쩍 넘어가 버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삼수압록강으로 되어 있는 맑은 압록강이죠. 맑은 압록강의 주변에 배치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헤드쿼터들 도시는 요양과 그란동경으로 되어 있는 요양과 그리고 지금 현재 개원이라고 되어 있는 개원 지명을 가지고 있는 함주 그리고 저 위에는 명확하게 위치가 밝혀 있지 않습니다. 용주로 불리기도 하는 우리 용강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런 이름을 많이 불리는 황룡부라고 하는 세 지명이 헤드쿼터로 등장하고도 그 주변에 각각 중요한 군영들이 있었습니다. 가타영이냐 유병영이냐 뭐 하는 군영들이죠. 그런 군영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초소들이 그 압록강 그 압록강 주변에 초소들이 70개가 배치되어 있는데 그 한 초소 하나하나에 병력이 20명이 배치되어 있다. 20명 그래서 1400명이 배치되어 있고 아까 함주에는 1000명 헤드쿼터 함주에는 1000명 그리고 황룡부에는 5000명 이렇게 배치해서 총 국경의 병력수가 22000명이다. 정확하게 세모를 해보니까 21000명이었는데 아마 1000명은 숫자상으로 차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게 근거해서 현재 우리 국민들 문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현재 위조합 압록강의 소론적 원산망 까지 라고 되어 있는 국경은 바로 이것 때문에 다시 정배력 교사 검증을 해보니까 압록강이라는 그 녹자 사체를 혼동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고 그거를 이제 압록강을 매결해서 고려 초기부터 쭉 기록이 나오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기록이 제일 처음에 설치했다는 용광현이거든요. 용광현 함종 통덕진 쭉 나오는데 그들을 전부 쭉 따라서 스탑소기치는 전부 한반도 내로 다 비정을 해놨습니다. 편리하게 전제를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것을 이제 요사와 고려사를 교차분석해 보니까 그 부분들에서 다 겹치는 부분들이 이제 생산됐던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결국 그 그란의 그랑과 고려의 국경 분쟁 과정에서 분쟁 과정에서 원래 그 소위 맑은 압록강으로 요하죠. 요하 주변에 있었던 우리 국경 그게 이제 우리 국경이죠. 그랑과 우리 국경인데 국경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제 고려가 구방 광위지를 현재 있는 압록강 의류조합 쪽에 설치했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지명 자체가 그러니까 요하 주변에 있는 대표적인 지명을 보면 위에서부터 용주 철주 동주 구이주 박주 6개인데요. 그 6개의 지명이 현재 우리 풀압록강 위에 있는 도 아주 솜송하게 박혀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둘 다 어느 쪽에 맞고 들려구가 아니고 원래 요하 지역에 있었던 것은 그 6개의 지역들은 우리 국경선으로서 기여를 했고 그리고 그 국경선을 방어하게 하는 후방 방어기지로 지금 현재 우리가 강릉국 쪽으로 이해되고 있는 그 지역들의 기지들이 설치되고 있었다. 이런식의 국경 방어체계를 만들고 있었다. 이렇게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더 많은 고수님들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이걸 그냥 가설이라고 해서 머리를 세우고 그린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사와 고요사를 천밀하게 분석하고 60개 등장하는 지명들을 선부 대조해서 아까 그런 가설을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식의 연구성과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들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 하나는 이러한 식의 쓰다의 이런 주장은 그걸 자꾸 친민사관이니 혹은 반도사관이니 이런 식으로 몰아부치는데 그러한 이야기는 이미 조선왕조의 모든 학자들이 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었다. 이걸 시민사관이 반도사관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나 이건 좀 어떤 오회복된 것 내지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왜 이미 이전부터 조선왕조에서 접속인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일본 학자들에게만 그런 식의 혐의를 뒤집으시오느냐 이런식의 비판이 첫째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주 중요한 사료적 근거라고 들고 있는 요사 요사 자체가 너무 졸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가 희박하다. 이걸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그들의 직관적적으로 들려온 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오게 된 거죠. 만약에 이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인생 자체가 헛수고라 하지만 정말 제가 해놓은 모든 작업이 헛수고에 그칠 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해명을 해야 되겠다. 다시 조선왕조로 들어가서 조선왕조로 첫째 조선왕조로 비판했던 조선왕조들이 과연 수다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그 다음에 요사 자체가 사료적 가치가 어떠한지 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다루는지 검토하지 않겠다고 어차피 이것도 헛수고가 될지 모르지만 어차피 헛수고가 된다면 아름다운 헛수고로 그렇게 해서 다시 이 조선왕조 고 이전 시기에 사료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조선왕조 중에서 누구나 다들 지금까지 동의를 하고 있듯이 조선왕조의 가장 최대의 학자는 역시 다산이라고 얘기해 보고 있으니까 조선 후기에 다산의 집대승자 그 신학의 집대승자 다산의 이 부분에 대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얘기를 전개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빠른 길이겠다. 그래서 그 이후 그 부분 관련해서 오늘 첫 발표를 해 주신 한국에서 지금 다산정부의 최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판보들이 있기 때문에 판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걸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하여서 오늘 이 글을 쓰게 됐고 오늘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보해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인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줄을 달아놨습니다. 1번 줄을 보고요. 다산의 고려 서북계 인식하고 1번 줄을 달았습니다. 1번 줄에는 이 글은 다산의 사상이나 그 사학사 위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 아니고 그의 고려 북계에 관련된 응급에 한정해서 번역하고 줄을 달아 문의를 한 것입니다. 또한 고려 북계도 문자 그대로 서북적 경계에 대한 대선급을 한 것이지 그 영역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왜 특별히 이 점을 시작하느냐 하면 실자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부와 권력이라는 강제력을 기반으로 한 단위가 아니라 이런 단위가 아니라 존재의 구성무수인 경계의 적분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 경계로 보느냐 영역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인식의 차이가 대단히 큰 인식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관련해서 명확하게 해두기 위해서 저는 이게 단순히 그런 비판도 있고요. 고려 영역이 현재 압록강 안쪽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500리 바깥쪽으로 밀어내서 현대의 고려 영역이 대단히 이런 것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려고 역사적 사실로 고려 국경이 이쪽으로 적어있던 것은 여러 가지 기록들을 검토해 보니까 잘못됐다. 이걸 바로잡아야 되겠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밝히고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의미를 그래 말씀드려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집추를 달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검토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본여유단정본서 32책 아방강역고 기사 서북로 연역 속 역주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이번 주에 달아놨습니다. 아방강역고 번역보는 이민수 씨가 2004년 법무사에서 두 번에 걸쳐서 했고요. 그리고 정혜렘 씨가 2001년 현대 실학사에서 이렇게 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방강역고 역사적 인식에 대해서는 조승훈 교수의 아방강역고에 나타난 정혜범 역사인식 규장각 15 서울대 규장각 1990년 상당히 오래된 글이죠. 이 글에서 정리된 이유로 지금까지 정설로 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요한 근거로 되어 있는 이 정설의 바탕은 성신대 총장으로 계신 양보훈 교수가 역사적 약자인데 그분이 아방강역고를 소개하면서 조승훈 교수의 생각을 아주 확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우리 계석서 쓰고 있는 강강길 교수 한국건대사 현대사라는 책에서 이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의견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의견은 뭐냐면 다음과 같은 것이죠. 여기에서 다사의 역사인식은 유교적 명군론 또는 정통론의 과학무시라기보다는 종족적 요소와 영토를 중시하는 현실적인 것이었다 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17세기 명군을 통해서 민을 통제하고 사회계획을 억제하는 흑우였던 북벌로 되어 있습니다. 북벌에 대한 인식을 의식하면서 우리 역사의 무대를 만두까지 확정하라는 데에선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명군에 대해서는요. 그건 흑우니까요. 필자는 주 1에서 언급해서 이 주 관점을 고려에 어떻게 특히 10세기 11세기 고려 거란 국경에 맞추고 다산의 경우도 이를 언급한 부분에 한정해서 논의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산의 역사인식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할 능력도 없고 또 그럴 계제도 지금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다산이 고려에서 없게 관점해서만 일단 논의를 집중해서 얘기하도록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주제에 한정해서만 논의할 때 라고 하더라도 이때 국벌론이 가지고 있는 명군론에 반대하고 그리고 현실론에 바탕을 두고 대단히 개혁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이러한 구조 대비구조를 통해서 요하를 둘러싸고 각축을 했던 고려 국경 논의에서는 두 분들이 똑같은 입장을 채우고 있단 말이죠. 명군론도 그걸 떼 버리고 실제로는 다 현실론 개혁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하면서 만족원을 떼 버리는 것 자체가 그걸로 충분한 어떤 논의적인 근무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 얘기를 하고 그것을 깊이 검토하는 것은 앞으로의 이 시기에 역사인 시익을 더 깊이 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례와 담는 법에 대해서 좀 더 좀 이렇게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검토해 보는 걸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분 부분 이게 아주 너무 긴 역주본이기 때문에 그 그것과 관련되는 부분을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해두었더니 이걸 다 친절하게 이렇게 다 계속 정리를 해 주셔서 빨간색으로 된 부분만 읽어 나가면서 관련되는 설명을 해 드리는 걸로 보겠습니다. 69쪽에 보면요. 69쪽에 보면 상고한다. 서북 벙방 여진도 역시 본래 발해수경 암록부 유민이다. 소위 신, 풍, 환, 정, 사주는 비록 상론할 수는 없으나 라고 얘기하는 5번 주는 다산이 언급한 이 근거는 요사의 지리지입니다. 요사의 지리지를 다산이 다른데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요사 지리지를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신, 통, 환, 정 이 사도에 대해서 인용을 하면서 이 부분을 검증하는 것은 피하고 있습니다. 빼놓고 있는 거죠. 있다고만 하고 상론할 수도 없으나 이러면서 아예 분석하기를 포기하고 있는 그런 느낌 보입니다. 그러나 요사를 근거로 해서 얘기를 전개하고 있는 것만 틀림없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다산의 인식이 다산의 고려 소복에 대한 인식이 수다소기치가 그려놓은 그 그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압록강과 원산망까지 라는 그림과 얼마나 다르느냐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기로 해서 그 71쪽에 붉은색으로 해놓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려처에 우선 살수를 경계로 삼았다. 정종 이후에 살수 북쪽 지역을 약간 수복하였다. 그리고는 밑에 주로 문헌통고 을 인용합니다. 지금의 평안도는 고구려 연망후부터 발해에 이어진 근거지가 되었다. 궁예가 획득한 것은 단지 패스 13년에 불가할 뿐이었다. 서희가 말하였다. 그란 동경 지금 요양으로부터 우리 안국부 지금 안주에 이렇게까지 모두 생해진 근거지가 되었는데 광종이 추력하여 가죽 성성을 축조하였습니다. 희는 적대 성종시기 사람이니 이것은 그 눈과 귀가 미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가 요단적으로 알고 있는 고려의 두께인지 그리고 쓰다가 얘기한 그런 비전과 거의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만 가지고는 그리고 이 분석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은 18번조 문헌 비법입니다. 이 문헌 비법은 18번조 에다 붙여놨습니다. 다산의 고려 성격기 에 대한 이해는 1710년 홍봉환 들로 들이 중심되어서 영조의 음영을 받아서 편찬된 특히 문헌 비법을 공부로 한 한진서의 해동역사 속추비현회를 다수 수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분과 관련해서 나중에 토론 시간에 얘기해도 될 것 같으니까 이 정도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 부가적인 선명이 73쪽에 보면 상고한다. 이게 정약용인식이죠. 이 여섯 선곽은 모두 살수 지금 청천에 밀착해 있다. 서쪽으로는 정조에 이르지 않고 북쪽으로는 구성에 이르지 않으며 동쪽으로 휘천에 이르지 않으니 그 작게 오그라들어 펼칠 수 없었음이 이와 같았다. 라고 하는 것은 수다의 인식 그리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역사에 이르다. 해동역사죠. 이 기록은 해동역사의 속축입니다. 한치훈의 애초카 한진서의 해동역사 속축에 나오는 부분이죠. 마을을 타는 당연히 바로 청천의 나루요회처이다. 정약용이 상고한다. 여기서 일하는 압광과 서태성을 경계로 한다고 하면 역시 덕종이 축조한 장성의 제도이다. 서쪽은 용마의 입구에 일으켜 영혼의 척추 황초롱을 넘어 동쪽은 도령포에 도착한다는 뜻이다. 바로 압록수를 큰 방미로 삼는 이 압록수는 이 록자를 이렇게 써놨습니다만 이 압록수는 글은 이렇게 써놨습니다만 푸른 압록강의 위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용어는 이렇게 바꿔놨습니다만 큰 방미로 삼는 현재와 같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록도 역시 현재 인식 그리고 그 수다라가 얘기했던 그런 인식 그것과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가죽을 보면 다상인 고려 서국계에 대한 인식 자체는 조선왕조의 대표적인 국가인식이었던 동국인 1770년의 자료기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인식 그런 인식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인식은 저를 비판했던 비판자들의 얘기들처럼 쓰다소기치가 얘기한 인식과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그들과 다르다면 이 압록강의 록자를 푸른 록자로 써놓지 않냐고 글자를 맑을 록으로 바꿔놨다는 그 점만 다르다는 거죠. 그런 차이만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번호는 그 경계인식은 똑같은 거죠. 같은 것이라고 얘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그 차이점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쓰다가 이제 푸른 압록강으로 써놓은 글자를 맑을 압록강의 글자를 바꾸어 놨다. 그걸 이제 바로 써 놨습니다. 81쪽에 80쪽이죠. 80쪽의 중간쯤에 붉은색으로 행하였죠. 압록강 내외 역시 우리 경계이다. 서희가 주장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대목의 록자를 다산은 어디서 찾았는지 원래 밑에 36분 줄을 보면 현존하는 고려사에서는 푸른 압록강으로 되어 있는데 다산이 고려사를 인용하면서 이 마른 압록강으로 성전해 놓은 점이 주목이 됩니다. 이전까지 이전에 장지엄본이 주로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장지엄본은 선두 푸른 압록강으로 써왔던거죠. 그런데 이게 다산 확출 문화재단에서 대대적인 여유단전설 전문화 사업을 진행하는데 거기에 이런 아방강력보를 조성 교수가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나온 책에 거기서 유일하게 압록강 자체를 마른 압록강으로 이렇게 교정을 해놨습니다. 꼼꼼하게 정리를 하셨으니까 그게 근거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역대 역사서에서 그 다음에 그 얘기는 그냥 자세한 설명들이 많이 필요할텐데 편의상 그동안 압록강을 둘러서 인식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써놨습니다. 역대 역사서에서 압록강의 교통 관점을 중심으로 그 시기와 특징을 구분해서는 크게 여섯 시기로 안 오를 수가 있는데 첫째 시기에는 중세균형기 요사가 고려사보다는 100년도 앞서 쓰여졌지 않습니까 요사는 고려사는 1351년에 쓰여졌는데 요사는 1344년에 원대에 금사와 송사와 동시에 쓰여진 책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사 병리지의 그 기록은 그 근거가 고려의 고려의 대요사적입니다. 1340년대 그 기록은 고려사의 1343년 그 1년 전에 원의 직성 원의 비서실이죠. 왕실의 비서실이죠. 비서실인 직성의 직성사인실뜩이라는 사람이 고려에 와서 우리가 지금 송사 금사 요사를 편찬할 테니까 그게 관련된 자료들이 남아있으면 수집해서 보내라. 그래서 수집해 보낸 자료입니다. 그게 근거가 돼서 아까 요사에서 그 기록이 나온거죠. 그 기록의 원천은 고려사는 거죠. 고려사는 거죠. 그리고 그 기록은 고려가 보증하는 것이고 고려조정이 그리고 그 다음에 원나라 왕실이 보증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근대 사례들 바탕으로 얘기되어 있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 3시기 3왕조에 있어서 보증되고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다. 일단 그렇게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는 요사의 시기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그때는 고려와 그란이 요하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국경을 다투면서 균형을 계속 균형을 이루고 있는 시기이다. 그래서 그렇게 균형적으로 소수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런 얘기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기는 중세 재편기인데 이 중세 재편기인데 언제냐 하면 조선왕조가 건립되고 난 이후의 일이죠. 조선왕조가 건립된 이후 는 여기 아까 많은 분들이 딱 두 분이 많은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그때 그게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하셨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사건이 위화도 해군 사건입니다. 위화도 해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영어로 눈치도 보게 됐고 사실 얘기들이 많은 것들이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쓰여진 색들이 그 이후에 고려사 그리고 신정동국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은 대단히 절충적으로 쓰여져 있다. 왜 절충적으로 쓰여져 있다 그랬냐 하면 고려사 시리즈 소문을 보면 고려의 영토는 옛날 서쪽으로는 압록강 서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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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려에 미치지 못했고 동북쪽은 고려를 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기록으로 보면 그리스 얘기하는 압록강은 삼수압록강의 용하인이 분명한데 아까 제가 러하고 대비해서 그거를 심사로 바꾸어 놨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 그런 상황 우야도 해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까 여러 가지 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심 교수님도 얘기하셨고 그런 시대적인 상황 그런 거에 관련해서 이 다보니 만약에 그렇다면 가정군단을 문치려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절충하려고 한 의지가 있지 않았을까 해서 이 글자를 바꿔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의심이 되어 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 명분 자체를 대성왕인 왕이 태조왕군이 아니 태조이성계가 나라를 채워 놨는데 그 명분 자체를 거역할 수는 없었겠죠.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사와 동 여지 신정동 여지 성남에 있는 기록들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기록들이 그렇게 바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근대 이행기인데 근대 이행기는 아까 우리가 다루고 있는 아방강역고 얘기인데 아방강역고에서도 이 부분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론 압록강을 말그릇 압록강으로 글자를 바꾸어 놓은 시점 이 시점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시점이 그 당시 있었던 고정의 전통 그리고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의 이 시점 이 부분 이 주제와 관련된 도묘와 관련된 데에 있어서만 한상한 대해서 얘기하자면 바로 이 시점이 빈다는 지점입니다. 그 고정 그 당시 첨대 고정학이라든지 이런 중심으로 해서 이 시점이 지적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분 논자와 똑같이 실제 논자가 만주를 떼어버린 부분은 요동원 자체를 떼어버린 부분은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건 아까 얘기한 북벌이 가지고 있었던 이돌로기 선언을 비판하고 내부를 개혁하고 민들을 생각하고 민생을 생각하고 개혁을 얘기하고 실제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라기보다는 그건 아니고 그들이 얘기하고 있었던 것은 보면 그 면상사는 복구하고 그러니까 요소부터 몸무주공까지 올라가고자 했던 그건 그전에 무슨 뭐 사세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3등 중심으로 끌어버린다든지 아주 예전 문서를 끌어버렸는데 이런 식으로 옛날로 되돌아가거든요 근본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복고주의적 성격 이런 것들이 반영되었을 것이지 않을까 이쯤이 아직까지 한계로 남아있었다 그리고 또 다상 같은 경우는 아무리 뛰어난 분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민을 생각하고 그러긴 하지만 역시 초선왕조로 사는 분이었는데 그 당시 초선왕조의 명분 이 구수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우융체를 우식 거역하는 것 무슨 빨갱이가 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그런 점에서 기껏 가봐야 옛날 민국안수 근본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어떤 인식 자체가 반영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해 얘기한다면 뭐 개혁적이고 실제적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비판해서 평가해놓은 부분에 조금 약간 뻥치게 된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념적으로 조선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지난번에 검토했던 제국주의 시기입니다 이 제국주의 시기에는 스타소위치가 얘기했던 조선역사지기에서 이 조선역사지기에서 왜 이런 식으로 했냐면 그들은 서구의 역사지기를 가져갔죠 랑캐류에 가져와서 이들이 근대 역사를 계몽적으로 가져오려고 했던 계몽성이 반응되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들이 이제 이 영토 자체를 이걸 먹으려고 하는 그 당시에 적주의 정책이 침략성이 반응이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런 계몽성과 침략성과 그 이전에 고정성, 복도성 이런 것들이 현상을 바라보는 것 한 점에서 일치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기가 있는데 다섯 번째 시기는 일제 시기를 넘어서서 아까 해방 이후 일단 우리가 이제 건국을 하고 난 이후 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냐 그걸 지금까지는 친일 정산이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뿐만 아니고 그 시기에 남북으로 나뉘어지면서 소위 진영 논리가 승하고 그 위에서 냉전이 지속된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다 이 부분을 단순히 신경사관 일제할 일제한제 이렇게만 물론 그거 아닌 건 아니지만 일제산제를 극복했다고 하는 북한에서조차도 조선전사를 보면 우리나라에 써놓은 우리 교과서는 전혀 다 하지 않습니다 고려국경과 관련해서는 전부 그냥 천리장선 거래놓은 것도 똑같고 강독립주 거래놓은 것도 똑같고 그게 이제 친애하는 김일성 수령권이 결재하셨습니다 라는 말 밑에 아주 그냥 과격한 얘기를 써놨지 역사사실은 똑같이 해놨단 말이죠 일본과 같이 얘기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부분이 냉전체제가 지속되었다 라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이게 여기서 우리 남쪽의 역사학자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들도 이런 냉전의 희생자들이 그들을 그냥 역사시키고 꼭 어쩌고 이런 식으로 너무 몰아 붙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북한의 역사학자들 보고도 똑같이 얘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냉전의 부분은 좀 냉찬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걸 그냥 뜨거운 가슴으로 선언하는 것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제 시기에 마지막 냉전이 남아있던 조선반도 한반도 한반도 한반도가 드디어 평화의 우주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시기에 평화의 시기에 왔으니까 이제야말로 이런 상황 속에서 왜곡되어 있었던 그런 부분들 이런 역사사실들이 정말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거룩국경을 가지고 다시 평화시대를 다시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비판적 관점을 세우고 그 위기를 종합하는 시방 역사학습 지원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설득 국경을 보호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 3개 그래서 6시기를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토론 시간에 얘기할 수 있으면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갔어요 다산이 고정해 놓은 83쪽입니다 83쪽 이게 용주 지금은 용천 이렇게 띄어있는 고문 주 47번입니다 주 47번은 지난번 수다소기치를 비판하면서 제가 고정해 놓은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가져와서 다산을 얘기하는 수점에서 얘기를 해둘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다시 가져왔습니다 첫째 보면 그라나의 용주 철주지역은 원래 고구려 인근의 황룡이었을 것이다 이게 동국연예수는 영광편주의 기록이 남아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이게 요사와 고려사를 비교하면 그 위에 보시면 47번 용광현 용주 조항을 보면 고려사와 요사를 이렇게 비교해 놓았습니다 원래는 고려사에 약환용성으로 되어 있고 혹은 문학 고려의 아는군이 이렇게 되어 있고 오른쪽에 요사에는 발해의 부여부라고 되어 있고 고려 태조 2년에 용광현현에 축성을 했고 고려 태조 926년에는 요사에 오는 용주 황룡으로 개명이 되겠고 이룬 고쳤고 975년에는 요사 기록에 의하면 거기에서 연파가 반란이 일어나서 철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995년에는 아마 현재 우리 얘기하는 감동육주로 우리 쪽에 오게 되지 않았는가 용주 쪽으로 왔다가 그리고 후대에 와서 용광현령관으로 개명이 되고 이때 아마 서로 다투면서 그랑과 고려가 서로 다투면서 전방에 용광현 용주 이 지역은 그대로 두면서 그게 우리가 국경선은 그대로 국경은 그대로 두면서 초선은 그대로 두면서 구방 방역시지로 용주 만호사를 설치했던 거 아닌가 현재 우리가 거기다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1020년에 보면 요사 기록은 동북정에 축성을 하고 용도로 재설치하게 되었거든요 여기 지금 얘기하는 그 두 개를 고려사와 요사 두 개를 용광현조만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일목요연하게 보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시기에 두 개가 만들어질 수 밖에 없는 같은 치명이 요동에도 있고 한반도에 있게 되는 배경 자체가 고려와 그라니스로 폭격을 각축하면서 일어났던 그 상황 그 상황을 반응해주는 대표적인 기록이라고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읽었고요 그 밑에 이렇게 보면 고려 용광현은 본래 황룡성이었다 발해 때 부여구 부여성이었는데 고려 태조 2년 919년에 용광현으로 개명하고 촉성했다 그란 태조 마을 926 야여보기가 발해를 치고 이 지역에 들어와 죽으니 황룡이 나타나고 황룡을 쏘고 황룡부로 고쳤다 바로 이 시기에 압록강 위로가 이 지역을 둘러싸고 이 압록강은 요하입니다 고려와 그란이 각종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걸 합리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읽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고령 7년에는 발해유민 연파의 반란으로 그란은 이 지역을 표현으로 만들었다 그란 1차 침입 이후 왜 이렇게 제가 이야기 요거는 해야될 것 같아서요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번과 관련해서 다시 추가로 붙인 부분은 마지막에 84쪽 제일 아래 16세기 중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위에 마지막으로 한편 용주 연역을 이렇게 갖다 그 부분 마지막을 좀 하나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이십니까 한자로 있는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6세기 중반 신전국민성 그 위에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렇게 보면 한반도 안에 있는 용주의 지리상황을 설명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강은 발해에 연접하고 그리고 들은 요양에 연접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시가 어떻게 한반도 안에 있는 용주가 어떻게 흘러가는 그 강이 발에 들어갈 것이냐 그리고 그 들이 어떻게 요양과 이어집니까 그러니까 이 용주 자체는 원래 요하 근처에 있었단 말이죠 그랬던 것이 아까 얘기한 고려와 그란가의 국경 분쟁 과정에서 거기에 국경을 두고 국경 초선을 두고 후방 이쪽으로 옮겨와서 후방 방황기지를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에 반영이 다가갈 것이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토론할 계획이 있을 것 같고 이번에 다상 이야기와 관련해서 새로 붙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그 밑에 했습니다 16세기 중반 신정동구 명기 여제성남까지 황용국 안시성 등 여기는 물론 비록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성주 성천 등 요동과 평안도에 관련성을 암시하는 기록을 절충적으로 남겨두었던 것이 아까 절충했다 말씀드렸죠 이게 절충했단 말이죠 그란 명분과 절충성이 남겨두었던 것이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임남 혼원을 경고한 17세기 후반 18세기 후반에 조선 대학에 있는 이종범 교수가 이 부분 연구를 해놓은 연구성과였는데요 그게 보니까 이번에 개인적으로 전화를 했더니 시기가 밝혀졌답니다 1713년으로 고정됐다 1713년에 임상득이 편찬한 동사회관에서도 이뤄되었다 이것이 복가적으로 홍식화하는 것은 1770년 동국문은 비고했으며 이후 조선국위에는 이 견해가 보편화되었고 다사람도 이를 기반으로 해서 고정을 추구하고 그게 봉사회방과 관련해서 원문 그 다음에 동국여지지구에 같은 원문을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 보면 뭐냐면 아까 얘기한 황룡국이니 안시승이니 무슨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는 대단히 황탄한 것이고 전설상으로 이 이야기로 들려오는 것이니까 이것 자체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명분상으로도 그렇고 노릇도 그렇고 공자가 얘기한 수기부자의 힘이 호고의 원칙에도 그렇고 준축필기록에도 반하고 어쨌든 아까는 조선국위에서는 꽤까지 합리적 합리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의 합리적을 바탕으로 하면 어쨌든 고조선의 단군기록이 그랬듯이 이 황룡국 기록이나 안시승 기록이나 기타 성기적 기록기록 이건 전부 그럴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그런 명분논가 의논가 그리고 그들의 준축필법에 근거해서 다 잘라버립니다 이 시기에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게 임상덕이 그렇게 돼 있고 그걸 인용해서 동무는 비교해서 청축필식인 국가공식 입장을 정립했고 그 공식 입장 자체가 그 이후에 한진서 그리고 다산까지 이어오면서 공식 입장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걸 비판하고 그걸 어느 한쪽으로 면문논이 대비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좀 한계가 있다 그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한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좀 넘어가면 제 의견은 거의 다 했습니다 86쪽에 보면 블루벤색으로 해놓은 이 이제 그 다산의 고중정신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98쪽에 이것만 읽겠습니다 98쪽에 보면 국경분대에서 대단히 중요했던 그 진영이 고주라는 지역과 그리고 내원성 이라는 것인데 이 고주와 내원성에 대해서 쓰다 속이 치는 그걸 전부 압록강 안쪽으로 현재 얘기하는 한반도 쪽으로 그냥 꾸별어 버렸습니다 그것만이 그랬는데 한신서 한신서와 그리고 다산은 이 부분에 남아있었던 두 기록 그러니까 요동에 있었던 요사나 기타에 있었던 그 사체를 구성하면서도 구성해놓지 않으면서도 있었던 기록 사체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18쪽으로 보면 다산이 해동력사 석지부의 견해를 채용하며 두 개의 보조를 응급한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물론 여기서 압록강 맑은 압록강이라고 표현하면서 현재의 푸른 압록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점은 지적해 둬야 하겠죠 그리고 또 이 보조와 마찬가지로 내원의 소재지를 해동력사 석지부의 견해를 채용해서 요동과 한반도 두 곳을 고정하고 또 쓰다 속이 치와 대비되는 차이가 있는 중요한 지점이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또 쭉 있습니다 쭉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안보이듯이 중압록만 보면 다산이 맑은 압록강으로 쓰여온게 아니고 후대 원대 자료보면 푸른 압록강으로 써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도 확인해보시죠 그 은밀하게 그게 선생님 그 정밀하게 되어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다산이 두 가지를 나누고 쓴 것은 위도적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건 다시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하나만 일률적으로 써놓지는 않았습니다 후대 원대에 오면 푸른 압록강으로 써놨다는 거죠 정보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혹은 어쨌든 위치는 같은 위치로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글자를 달리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3쪽 그런 부분하고 한 두 개만 얘기할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사에 대한 다산의 태도 입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하세요 143쪽 속문은 통고 유령대 초에 만들어진 책인데 속문은 통고에 보면 이렇게 옛날 기록들을 남겨뒀어요 동영구 일기 얘기하면서 가주는 요에서 가평사가 되었다 순주는 본 요의 대현지역이다 그리고 철주는 본래 안시현이다 그 다음에 태주는 본래 거란의 목장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상고한다 그리고 이제 다산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왕기의 추는 왕기를 성문은 통고를 쓴 사람입니다 이 왕기의 추는 아울러 요동의 주인으로 간주하였으니 요동의 주인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이게 요동이기 때문에 요동이기 때문에 요동이기 때문에 왜 구성하느냐 단지 요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오류를 해명할 치욕조차 아 그렇다 이 얘기는 458번 줄을 보면 다산은 해당 한반도 내의 희명과 중복되는 요동 희명을 행변대로 기록해 놓은 속문은 통고를 원사를 근거로 고정한 해동 역사 속집이 견해를 그대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요금시대 두 지역에 중복해서 존재하던 보증은 내원성에 관한 기록을 행변대로 존중하던 것과는 기계가 된다 이러한 변화는 요금시기까지 국경순위였던 압록강 현 요하의 요하가 원대에 단순히 자연적인 행정구역성으로 전화하면서 그 군사적 중요성이 사라지고 대신 현 풀압록강 이남 구방 방역지가 행정구역 중심으로 현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석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더 보증을 해야 하고 있고 함정의 해석을 가습을 해석해 본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51쪽입니다 151쪽의 다산이 우리 강력에 대해서 그리고 조선왕도의 강력을 이렇게 그 당시 압록강 두방강으로 해놓은 것에 대해서 칭송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단순히 다산의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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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문적인 양신 다 뭐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아닌가 우리 다산이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마지막에 이 부분만 읽고 제 얘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9분을 보면요 위운 초산은 우리 신성한 조종의 일로 비로소 설치될 수 있었고 그래하여 강의 방어가 마침내 완성되었다 그 다음에 152쪽 40쪽 40쪽 40번을 보면 태종 세종이 신성하게 해승하여 압수위 건너에 또 4군을 설치하니 은하수가 북쪽을 두르고 넓고 큰 바다가 꾸비쳐더라 결함이 없고 군더더기가 없었다 국가 간격이 선천적으로 완성되니 개벽한 이래로 비로소 선천의 중심에 부흥하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뭐 그 당시 조선 그런 왕조시대를 살면서 사는 신화로서의 입장으로 당신이 갖추어야 할 예의를 좀 더 넘어서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있지않은가 해서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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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